몸속 황금비율 3도 밸런스 염도에 이어 우리가 챙겨야 하는 밸런스는 몸속 황금비율 3도 밸런스 두 번째는 바로 당도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우리에게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갑작스럽게 별세한 배우 김수미의 사이는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당시 혈당 수치가 500이 넘게 측정될 정도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탈수, 뇌손상, 심혈감 문제를 초래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처럼 생명과 직관들은 당도 밸런스 이를 위해 당도 맞춤 식재료를 직접 재배 중이라는 한 남자를 찾으러 나섰는데 당도 맞춤 식재료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69세 김영식 씨 상주로 규천에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김영식 씨 이곳에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12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당뇨라고 판정을 받고 난감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 170이더라고 난 그 모든 데 소식을 하는 사람인데 당이 그렇게 높이 나오니까 기가 막히지 뭐 서울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피할 수 없었던 당뇨 은퇴 이후에도 몸속 당도 밸런스가 무너져 들쑥날쑥한 혈당으로 고생하며 귀농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가 도움을 받고 직접 키우고 있다는 식재료의 정체는 드디어 만나보는 당도 밸런스 맞춤 식재료 하우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푸르푸르 잘 자란 고추밭이었는데 고추가 아니라 다른 걸 따야 한다는 김영식 씨 고추가 우리가 찾던 식재료가 아닌 것일까 그럼 고추 말고 뭘 따요? 어 이거 말고 이걸 따는 거지 이걸 어 왜 고추 말고 잎을 따신 거예요? 아 이게 혈당 관리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추잎이에요 애타게 찾아 헤맨 당도 맞춤 밸런스 식재료가 고추가 아닌 고춧잎? 보통 풋고추 잎을 수확한 고춧잎은 향긋한 향과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자극하며 무침, 장아찌, 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농가에선 고추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폐기되곤 했는데 어떻게 고추잎이 혈당 관리를 돕는 식재료라는 것일까 당도 밸런스 맞춤 식재료는 고춧잎 한번 먹어봐봐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음 진짜로 약간 대추 맛인데 쓴대추맛 나네 네 저는 고추잎도 고추처럼 매울 줄 알았는데 매운맛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 고추잎은 안 매워요 그럼 고추잎도 먹고 고추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추잎을 먹기 위한 품종이에요 고추잎만 먹기 위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 보도자료를 보니까 당뇨에 탁월한 원기 2호라고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농진천 가서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해서 거기서 이렇게 심은 겁니다 시각 세계 위험을 제공합니다 제공서 이럼려